내가 너랑 헤어지는 거야! 야! 뭐하냐?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줘 너는 뭐 욕했나 봐? 자 이건 다시 얘기해야 돼 나중에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신랑 수업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박태환 모태범입니다 싱글즈와 함께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인터뷰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?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작성자 모태범 이름 박태환 생년월일 1989년 9월 27일생 MBTI, ESFJ 장점은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하고 진짜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친구라서 그게 단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게 좋게 써줬네 이게 근데 사실이야 진짜로 너는 뭐 욕했나 봐? 욕한 거 아니지 이거 너무 잘 써줘가지고 내가 읽기가 좀 민망한데 아니 이게 근데 사실 실제로 내가 너무 친하니까 알잖아 찾을래도 뭐 없어 저 이거요? 궁금하다 궁금해 뭐라 썼는지 이름 모태범 생년월일 1989년 2월 15일 MBTI, ESTP 장점 대한민국 탑 허벅지고요 단점은 아 네 찾다 찾다 이거밖에 없어져서 야 그래요 해봐 화장실을 아니 가긴 가는데 아무 곳이나 잘 못 가요 깨끗한 곳을 좋아해서 유일하게 찾은 게 딱 그건데 큰 거 볼 때만 그런 거고 아니 그치 작은 건 뭐 다 가는데 조금 이제 아마 급할 때는 참았다가 정말 깨끗한데 잘 참죠 유일하게 그거 쓴 거 같으세요? 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되게 정말 피곤하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내 자신을 나쁜 건 아니니 나쁜 건 아니지 태범이 하면 일단 하체가 엄청 튼실하고 파워가 엄청 세서 부질 없는데 왜 부질 없어 남자는 하체인데 그렇다고 내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안 했어 저거 지금 아니 눈으로 말하고 있잖아 아냐 그리고 같이 운동을 하면 힘이 진짜 장사예요 뭐 무게 치거나 이런 거 보면 진짜 힘이 센 거 같아요 태능에서도 운동할 때 보면 스쿼트를 200kg 이상 드니까 저는 진짜 맥스가 막 150k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몸 풀기로 하니까 대단한 거 같긴 해요 이거는 정확해 정리 정돈 요리 정말 잘하고 일단 집에 가면요 요리를 해주면서 저는 먹고 있고 태안이도 먹고 있다가 치워요 그게 좀 피곤하긴 한데 옆에서 보면 그런 거 정리 정돈이랑 요리를 너무 맛있게 잘해줘서 뭐 그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면 잘하잖아 안 해도 그렇지 너가 근데 하면 잘해 그런 거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너를 뭘 못 따라가 또 할 거면서 아이 못 따라가요 나도 잘하는 게 아닌데 뻐꾸미라고 그 홍룡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최근에 집에 데려와서 수족관이랑 다 해놨는데 저는 처음에 아 얘가 진짜 미쳤구나 했었어요 왜냐하면 애기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식탁만한 그거를 해놨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엔 저도 막 와 얘 미쳤구나 왜냐하면 저는 직업이 수영이다 보니까 집안에서 물이 물을 싫어해 물을 싫어해 얜 미쳤냐고 엄청 했는데 나중에 한 6시간 지나니까 제가 그 앞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매력이 있는데 뻐꾸미가 그래도 좀 몸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엄청 예뻐해요 그래서 애기 데려오는데 조금 플렉스한 거 같기도 하고 음 그거 말고 없잖아 이거 원래는 뭐 수족관 이제 또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큰 거 아 그러네 잠깐만 영상이라는데 삐 처리 이거 왜냐면 그 1800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그게 또 밑에 대리석으로 들어간 게 더 비싸요 두 배 정도 되는데 플렉스 그게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아마 그 어디 태평양 어디 쪽에 오고 있는데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예뻐가지고 아니 이제 뭐 이제 운동을 하고 등급 안 따지고 최고급 한우를 사줬다 아 아 제일 좋은 걸 사줬어요 그 모습 보고 이제 플렉스 크 멋있다 먹는 거는 진짜 안 가려 절대 안 아껴서 먹는 건 안 가리고 저 또한 먹는 걸 좋아하네 태범이도 먹는 걸 좋아해서 뻐꾸미가 없었으면 거의 먹는 거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그치 그치 돈을 안 아까워하는 거 같긴 해요 내 친구의 사랑이네 또 주제가 참 이게 운동하는 모습 제외라고 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럼 없어 나는 근데 운전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운전 잘하는 기준이 뭐예요? 기준을 하기가 애매한데 이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그냥 한 손으로 뭐 하거나 되게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잘하는데 또 그런 모습을 여자가 보면 되게 반할 것 같긴 해요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네 일단 이제 집에 놀러 가면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 부모님처럼 부모님보다 더 과할 정도로 자상하고 배려를 많이 해줘요 막 챙겨주고 쏘 스윗 스윗 스윗보이예요 잠을 잘 때 이불을 깔아줘요 그것도 제가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다 펴서 베개도 먼지 털어주고 그런 모습 보면 반해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스윗하지 근데 왜 짜증을 내는 거야? 조용하세요 알았어 저는 좀 음식을 먹거나 고르거나 어떤 것을 해야 할 때 결정을 좀 딜레이가 심해요 해보면 되게 칼 같아요 물론 이제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이렇게 묻고는 하는데 평소에도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되게 잘 내려서 듬직해 할 것 같아요 잘 리드할 것 같고 단순하잖아 일단 태안이를 딱 보면 너무 좋잖아요 피지컬이 근데 그중에서도 어깨가 굉장히 넓잖아요 똑같이 반팔 입으면 제가 뒤에서 가려져요 일단 그 모습을 보면 심쿵하고 남자가 봐도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줄 때 앞치마를 두르고 진짜 제가 여자였으면 반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심쿵해요 태범이가 여자인 모습도 그 신랑 수업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요? 그런 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넘어가시죠 이전 질문에서 얘기했잖아 딱 맞아 내가 느낀 게 딱 맞아 넌 맞다고? 너무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태범이 집에 놀러 갔을 때 되게 깔끔해요 다 깔끔한데 이제 옷이나 이런 정리정돈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건 되게 쿨해요 그냥 제 기준에서 너무 이렇게 널 부러져 있어서 정리정돈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런 정리정돈을 조금 더 잘하면 미래의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가끔 너가 집에 와서 해주니까 사실 안 하는 것도 있어 사실 고마워 나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음식을 고르는데도 막 스트레스 받아 메뉴를 3개 정도 줘도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계속 그래요 돌진 앞으로 망설이지 말고 결정을 잘 내렸으면 좋겠다 이걸 썼거든 나는 나는 다 잘 먹는데 예를 들어서 고기 먹자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을 난 너무 많이 배려 배려 봐봐 배려 단순해야 되거든 근데 끝에다가 기염둥이 있었어 그래서 기염둥이 다 공감이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있어 있어 약간 좀 있어 그거만 고치면 진짜 없어 아무것도 너무 완벽해 근데 나는 이게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서 얘는 그럴 거 같아요 저한테 야 뭐하니 빨리 올려줘 빨리 올려줘 이럴 거 같아요 저는 흑심을 품는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올리진 않을 거라고 얘가 생각을 하니까 아 맞아 우 빼기로 일단 삐질 거 같아요 뭐 뭐죠? 그 웃음소리 뭐 이제 태안이의 성격을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쓴 건데 농담을 하고 장난스러운 말을 하면서 삐진 척을 할 거 같아 근데 내가 왜 삐져 뭐 좀 제가 느꼈을 때니까 아 그치 그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이것도 비슷한데 나는? 뭐라 썼어요? 와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너무 고맙다 태안이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오오 잘 봤어요 똑같지 않아 이거? 잘 봤어요 성격이 이래요 얘는 맞아요 너무 단순해서 저도 잘 본 거 같아요 아니 몰라 빨리 얘기해라 헤어질 것이다 누가 헤어져? 그냥 너가 야 누가 내가 너랑 헤어지는 거야? 둘이 싸울 거 같아 왜 아니 그냥 그냥 쓰는 거야 내가 왜 헤어져 다시 한 번 기회 좀 내가 내 친구를 위한 서프라이즈 응 내 여자친구랑 너랑 같이 한 거잖아 너를 위해서 그래 너를 위해서 근데 이제 서프라이즈 했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얘기할 거 아니야 이제 태범 씨가 잘 많이 도와줬다 근데 그게 한 달 동안 이제 도와준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쓰는 거라고 근데 왜 헤어지냐고 그거를 삐지고 헤어질 것이다 그게 좋아 아니 아니 근데 어 고생했어 응 밥 해줄게 이럴 거 같아 내가 너한테 다 했어 자 이건 다 다시 얘기해야죠 나중에 응 지금까지 싱글즈와 함께 저희 두 사람이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? 우선 이번 인터뷰 촬영을 하면서 태안이가 저에 대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 번 알게 됐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을 많이 맞춰줬기 때문에 저희 우적이 더 싹 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태범이와 함께 싱글즈 2월호 화보도 촬영하고 영상 인터뷰도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너무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신랑 수업으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싱글즈 6월호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